여긴 한쪽이 비켜서질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어 내가 비켜설 테니 먼저 지나가시오 이러다 내가 저하의 직근 자리를 하나님께 빼앗겨 버리겠소 소임 역시 저하를 구했습니다 수호청에 도착할 때까지 일각도 쉬지 않고 말을 내달렸습니다 숨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하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수많은 이들이 저하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저하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울이 있다면 달아보시오 전하께 나 홍덕로와 쿵녀들 중 어느 쪽이 더 주말지 전하 많이 놓여주십니까 그래서 겁을 주시려는 것이옵니까 신이 잘못하였나이다 잘못하였나이다 촬영 중 전uur breaking 중 촬영 중 촬영 중 rese해주셔서 카메라 근데 온 여기 행위